지역의 특성을 파악해 적용하면 작은 예산으로도 큰 변화를 줄 수 있는데요.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 주변 버스정류장이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과 지역의 전시포스터를 게시할 수 있는 디자인승차대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. 강서구는 디자인승차대 2개소, 새로운 디자인광고물 5개소 등 허준박물관과 겸재미술관 주변 7곳의 버스정류장을 세단장했습니다. 허준박물관 주변 디자인승차대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한의학의 중심지라는 의미를 담아 약장을 콘셉트로 만들어졌습니다. 또 겸재미술관 주변 버스정류장은 겸재정선의 진경산수 화풍을 담아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.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역문화시설과 행사를 홍보하고 버스를 기다리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향유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한편 강서구는 가양역부터 허준박물관 구간을 허준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캐릭터 조형물과 함께 다양한 건강상식도 전하고 있으며 마곡지구에도 새롭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